태국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정말 제가 태국에 제일 많이 왔었고 그래서 저는 태국 팬분들이 항상 저한테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한 존재고 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정말 저한테 너무 되게 대단한 존재예요. 포켓을 가봤는데 그때 일 때문에 와서 제대로 즐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뭔가 포켓의 아름다운 해변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 진짜 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한국에 태국 음식을 그나마 비슷하게 만드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시켜서 먹어요, 집에서. 그 외에 야채복도 여성이었어요. 그 외에 모닝복도 좋아해요. 그리고 이거 볶은 거랑 그리고 카페이 같은 좋아해요. 아, 꽃날끼도. 제가 이렇게 다시 태국에 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정말 응원해주시는 거 다 듣고 있고 또 보고 있어요. 정말 끝부분도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멋진 공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랑랑랑쭉쭉. 랑랑랑쭉쭉. 선생님. 10번쯤. 다 facilities.